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전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은 물론 각국의 통상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다른 점이 많지만, 누가 돼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연합뉴스티비 경제심포지엄은 미국 대선 세계경제향배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는 다른 점이 많다면서도, 누가 돼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 최준경 사단법인 한미협회 회장은 주재 발표에서,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고금리 정책 지속 여부, 지정학적 갈등 조정 여부, 미중 갈등의 강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중에서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공급망 재편 등 미중 갈등 문제라면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기조는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도 기조가 유지되는 정책은 공급망 재편성을 통한 중국 견제,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미중 갈등은 미국이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절대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경제 블록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산업통상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심포지엄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주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주영입니다.